자, 양지환 전화도 안 한다 이거지? 이 앞을 지나갈 때가 됐는데 형! 어, 원희? 어 야, 쌍당동으로 가면 되는 거지? 어 여기요, 택시 왔는데 안 타세요?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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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무전한 놈! 그래, 내가 이번엔 확실히 서울 뜬다! 아, 여보시오 이장님 저 상미어라 아우 잘 지내셨지라 오메 이게 월매만이여 저그 저 엄리랑 통화를 하려는디 에이 쪼까 지달리라이 임자 상미엄리 전화여 언느가 될꼬아 그리아 변호사 양반은 잘 있고? 야 아 지난참에 보인으로 와준 거 고맙다고 말해라 니 덕분에 우리가 올께올도 아주 다섯개 살게 생겼다 야, 야 우리 동네에서 더만큼 출세한 사람은 없어 야 그렇게 잘 살아야 쓴다, 알겄쟤? 야, 야 어머니 왔다 아 아 어쩐일이여? 뭔일이 있냐? 뭔일은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자 아 아 아 아직 없어 음이 자꾸 그 삼시나미는 여지 못하고 자빠져 있다냐 응? 근디 어머니 나 어머니 보고잡혀서 진시방 갈라고 그러는디 엄마 아이고 오긴 어딜 와야 저 거시기 두고 안사람이 집을 비우면 쓰간디 어머니 그래도 내는 전화가 많이 나온께 이만 끊자 아기 생기면 연락하고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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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참말로 어디 한군데 정 붙일 데가 없구만 뭐라지 아 점심들 먹었어? 네 맛있게 드셨어요? 네 아 저기 이건 별건 아닌데 내가 평소에 써보니까 좋길래 점심 먹고 오다가 하나씩 샀어 자 아 진짜요? 아 그리고 이건 성형외과 정간호사죠 어 근데 이게 뭐예요? 어 고기능 파운데이션 얇게 펴 발라도 잡티까지 싹 커버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 잘 쓸게요 선생님 어 그래쓰고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간호사 이 방에 에어컨 좀 올려줘 선생님 편찮으시다고 원장님이 끄라고 하셨어요 괜찮아 틀어 안 돼요 저 원장님한테 혼나요 환자 왔어요 정화로사 이런 아 미치겠네 잘 보여지지 어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? 그래 네 얼굴 봐봐 여기 있던 점 안 보이지? 정말이네 진짜 신기하다 뭐야 그게? 아 이거요? 아 이거 고기농 파운데이션인데요 진짜 신기해요 웬만한 잡티랑 점까지 싹 커버되는 거 있죠? 저 여기 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안 보이죠 정말이야? 네 오 신기한 거네 그거 놔주라 예? 선생님이 그걸 어디다 쓰시게요? 성분 분석 좀 해보려 그래 나중에 사줄게 아 아 네? 그럼 어떡해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어머 네 말대로 목을 차게 하니까 시원하니 좋다 고맙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? 그런 게 좀 있어 바보같은 놈 치